네, 커플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안 어울리는 타면서도 굉장히 이색적이세요. 가운데로 좀 위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진촬영 좀 부탁드릴게요. 정면 봐주시고요. 네, 당황하게 좀 봐주세요. 좌측 수선을 부탁드릴게요. 너 멀리 가봐줘야, 멀리 가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선은 우리 신세경 씨부터 확실히 인기를 실감하는 게 시상식이라고 하는데 자주 시상식으로 참석하시다 보니까 드레스 고르시는 것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컨셉은 어떻게 되세요? 네, 오늘은 드라마에 왔었던 캐릭터에 맞게끔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 네, 너무 청순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재분 씨는요. 지금 특별 연기상 후보로 노무게도 되셨는데요. 1인 2억을 너무너무 멋지게 소화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어떤 역할이 더 애착이 가세요? 음, 가리고. 왜요? 편해서. 예, 예.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조금 예리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윤재분 씨가 바라보는 연기자 후배 신세경이랑? 너무 예뻐요. 예쁘고 예쁘고 또또? 예쁘고? 와. 예뻐요. 네, 정말 사심이 가득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다시 한 번 또 다른 작품에서 만난다면 그때 어떤 관계로 만나면 좋으세요? 예쁘고? 네, 정말 사심 가득한 대답이십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후보로 지금 계시니까요.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또 멋지게 커플로 입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에서도 인터뷰 부탁드릴게요.